시작하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예 예 연두콘이요 어서오세요 예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어요 예 집에 오니까 9시 10분이야 9시 10분 옷 갈아입고 막 이것저것 컴퓨터 켜고 세팅하고 부랴부랴 켜서 지금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이 있어서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해요 네 원래 꼭 그 방송 시간은 꼭 지키는 주인데 이게 또 평일날은 일하다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미안해요 예 다음부턴 안 내일부터 그러니까 다음부턴 좀 안 늦도록 노력해 볼게요 어제 여기까지 왔죠 어제 여기가 어디냐 어 이게 항구 항구 예 항구도시까지 왔습니다 뭐예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네 시체인거 다 알아 이리오니라 아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늘 투데이즈 예 오늘 목요일이 뭐죠 프라이데이인가 아 프라이데이는 금요일인데 목요일은 서울드데이 맞나 네 서울드데이 아닌감 아 뭐야 이건 네 하여튼 오늘 어떻게 다 잘 지냈나요 오늘은 회사에서 저도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진짜 그냥 예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예 조용조용 그냥 예 회사에 그냥 아 아 아 아 짜샤 죽엄마 아 예 어서오세요 삼친님 폭격기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하여튼 오늘 오늘도 날씨는 더웠어 점심 아 네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예 아직까지 거기에 삽니다 예 천호동에 삽니다 아 천호동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지 여기 성래동입니다 성래동 예 아 아 잠깐만 야 야 인마 니 뭐여 야 저기 햄치즈버거 그거 뭐야 어 햄치즈버거 뭐야 어 얘기만 들어도 맛있을거 같은데 하하하하 내가 또 야 그 뭐지 그 그니까 그런 음식을 뭐라고 하지 패스트푸드라고 하나 그런거 겁나 좋아합니다 햄버거 피자 뭐 그 뭐 김밥 음 이런거 겁나 겁나게 좋아합니다 네 환장을 합니다 뭐가요 폴스4에 멀티 사람 없나요 많이 있을걸 한번 해볼까 재미삼아 또 재미삼아 이거 한번 써볼까 어 침입될까 어 자 뿅 침입될까요 과연 과연 어 야야야야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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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이제 간만에 피가 피가 끓어오른다 다 죽었어 이제 사람 많아요 예 저렴인데도 이렇게 바로 침입되는거 보니까 그럭저럭 유저는 있는거 같아요 전 인스턴트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 블러드팔 뭐 시기 저찌기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인스턴트를 예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못 먹어서 하니 안달이 났죠 오 좋아 애가 어디있을까요 한번 나 훑어보고 또 예 저의 예전 그 감을 감을 대달려서 야 아 뭘 또 소환이야 응 뭘 뭐했다고 내가 뭘 야 야 야 야 야 이거 두 두 명이나 소환 양심이 없구만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습니다 호스트가 지금 양심이 없어요 야 한명도 소환해봐 까지 아 어 아 아 아 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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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다 죽여주겠어 들어와 야 1 2 3 4 야 1 대 4 정도야 뭐 예 제가 뭐 눈 감고도 왜들 정도야 뭐 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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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어딨어 호스트 호스트만 죽이면 되지 뭐 이리와 이리와 야 호스트 어 호스트 야 야 가만히 있어봐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어 한 녀석 어디있지 아예 뒤로 돌아오네 이거 예 가만히 있어봐 어 아 아 아 빠 안죽어 야이씨 이 내가 죽을 것 같아 어 하하 하하 안파주세요 하하하하 하하 아우 잘 못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나나나나나나 한번 봐주세요 아 예 진짜 이거 뭐야 진짜 어? 이거 뭐야 이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하여튼 잘됩니다 사람 많아요 예 아까쯤에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 풀스포에 멀티 잘되냐고 보셨죠? 멀티 잘됩니다 예 엄청 잘됩니다 멀티 예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갔는데 4명이서 저를 반겨주시네요 하하하하 멀티 잘된다는거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멀티 잘됩니다 서자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멀티 겁나게 잘됩니다 예 뭐 지금 예 다쿠소울 스콜라 구매하셔도 아직까지 유저 많으니까 예 할만합니다 예 걱정말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사람 많아 아직까지 아 근데 너무했다 살짝 살짝 들어갔는데 뭐 4명이서 응? 요즘 너무한거 아닙니까? 네? 4명이나 그 대기타고 있다 응? 내가 딱 입장하니까 우선은 그 뭐야 2명이 소환되더라고 아 2명이 소환되더라고 무섭게 아 아 좀 에? 아 좀 좀 가네 어서오세요 몽구님도 어서오세요 아 아 뭐 힐트머 야 야 뭐 힐트머란주냐 웬 마리가 나오는거야 좀씩 나오라고 물량하나 먹고 하하 하하 아 그렇죠 저는 닥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안했으면 이렇게 다 구입할리는 없을텐데 제가 또 방송도 하고 예 그러다보니까 다 구매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만약 혼자 게임하면 당연히 구매를 다 안했겠죠 예 그럼 뭐 PC 뭐 플스3 엑스박스는 게임기가 없어서 안 샀고 아마도 예 게임기 있었으면 엑스박스도 샀을거야 응 아 네 어서오세요 예 아즈 아즈 에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방패야 이쁘게 생겼죠 진짜 여기다가 내 사인 딱 사용하고싶어 여기 딱 메탈 얼굴 딱 그려주고싶어 하하하하 어 나는 메탈이다 예 이런식으로 예 방패가지고 예 난박하게 생겼죠 야 어 어 으 어 똥개 똥개가 어디서 어 녀석들이 방패가 무기호수일 듯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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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는 예 어 잠깐만 이 아짓마가 왜 여기 있지 왜 네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계속 말해봐 어 뭐 뭐 말하다 말하 호우 기회한 녀석이군 이런 소상한 가면을 쓴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다니 내 이름은 루카티엘 이 나라 출신은 아니다. 머나먼 동쪽 땅 미라에서 사... 미라? 미라? 동쪽? 동쪽? 한국인인가? 아 소울 드랭글레이 좋았어 뭔 말이 많아 이 아줌마 좀만 얘기해 1절만 얘기해 1절만 3절말고 1절만 아 성벽의 방패 엄청 세다고? 그렇죠 제가 또 방패하면 또 긴방패 아닙니까 긴방패 방패 저보다 많이 써보신 방패 있습니까? 저는 무식하게 한 회차를 방패로 돌아봤기 때문에 더이상 제 앞에서 방패는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패 방패로 해차 돌아봤니? 방패로 해차 돌아봤어? 돌아보면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 짓거리를 왜 하는지 방패로 한번 돌아봐 재밌어요 방패 방패 방패를 찢어버릴 것 같은 살인욕구가 막 살아납니다 방패로 돌면 재밌어요 방패가 그때 알았어요 방패의 새로운 면모라고 해야 하나? 방패 하여튼 쓸만합니다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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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터 어 어 어 어 나 우석 우석 어디갔어? 응 여기있죠 예 저의 우석 우석이 이게 뭐지? 한글 한글판에서는 우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영문판에서는 뭐라더라 뭐라더라? 라이프스톨? 맞죠? 영문판에서는 뭐 이상한 하여튼 우석이란 말이 아니고 하여튼 상의 다른 말로 나옵니다 해석하면은 이게 우석이 뭐 장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 네 어서오세요 한자로 소우자에 도석 예 아 하하 하하하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예 시시오 예 시시오 예 2267 시시오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압령이 들어왔으니까 또 재밌게 한번 놀아줘야겠죠 설마 죽겠어 아야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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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요 한번 해주고 예 아 누가 쏘는거에요 발 나이스 청령이다 야 어디가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리와 이리와 여깁니다 예 절 따라오세요 청령님 뻘건놈 저기야 저기 있어 저기 어디가 저거 청령 야 뭐 외드대지 말고 어디가 어 아 살우자에 돌석아 아냐 아냐 돌 소우자에 돌석자 소처럼 단단해져라 이런 의미 예 소처럼 단단해져라 이런 의미 아닐까요 어 어디갔어 어 어 어 암령 야 니 뭐 니 뭐하냐 아 본래 세개로 돌아왔냐 이건 못리 어 야 청령 야 야 다 해산, 해산 데프콘 해제 데프콘 해제됐습니다 다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데프콘 진돗개 진돗개 1번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기 긴장 푸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제됐어요 압령 쫄보야 아까쯤에 저 봤죠 저 자랑스럽게 4대1도 쫄지않고 자랑스럽게 달려들던 달려들던 긴메탈 모습 보셨죠 사람이 빨간 우석을 썼으면 포스트 엉덩이라도 한테 때려봐야 할거 아니오 쫄지말고 아직은 암스 따가 아니야 아직은 이번에 여기 보스 잡고 레벨업을 해서 지능하고 지능하고 신앙 좀 올려서 좀 올려야돼 마법 데미지를 너무 약해 지금 아 네 어서오세요 단테님 청동기족장님 어서오세요 얘 D잡 됩니다 엉덩이를 그냥 빡빡빡빡 빡빡빡 자 그리고 막타는 점프탱으로 어 점프탱으로 얘들이 뭐 주더라 두꺼운 부츠 잠깐만 내꺼보다 좋니? 나 지금 허접하거든 흠 어 이거 괜찮다 아아 날 보는 것 같애 에 아아 아 다시 한번 몸매감상 날 보는거 같애 그아 저 가슴 근육 그아 하하하 날 보 내 거울 보는 느낌이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헉 저 우람한 가슴 근육 아으 흐흐흐흐 좋아요 예 예 저저치 라이트 역할 예 포스 방출 아ugh 이 밑에서 누가 뭘 자꾸 날려 자 문 열고 어픈 더워 나와 나와 어? 나오라고 아니 처진 것도 근육이야 근육은 근육이야 잠깐만 수전증님 어떻게 매일매일 육수 빼는 작업은 잘 되고 있나요? 어? 우리 수전증님도 그 한다며 요즘 육수 열심히 빼고 있다며 저도 매일 육수 빼고 있습니다 어 138251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비오는 날은 시험 에이 그런게 어딨어 맨날 해야지 저도 매일같이 오늘도 오늘도 운동을 하고 바로 오는데 또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 만나고 오느라고 좀 늦게 갔거든요 오늘도 오늘도 육수 예 한 2리터 빼고 왔습니다 어 뭐여 어? 운동은 예 쉬지 않고 해줘야합니다 예 꾸준히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아 인라인 고장 날까봐 아 인라인 타는거야? 그 뭐야 헬스 같은거 하는게 아니고 저는 헬스합니다 헬스 예 매일 예 매일 그 역기와 예 씨름하고 있습니다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보자 막 이런식으로 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잠시만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혈을 만진다 야 문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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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니 왜 죽어 어 이거 혹시 미믹 어 이거 혹시 미믹 아 미믹 어 예 분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혹시 미믹 아닐까요? 예 몰라 아 미믹 아니야 미믹 아니야 예 미믹 아니야 예 미믹 아니야 이거 또 재빠르게 회피해 죽어요 예 좋아요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죽였습니다 걱정마세요 제가 다 죽였습니다 예 음 다 죽여버렸어 예 걱정마세요 내 앞을 가로맞는자 그 누가 있겠는가 다 죽여버릴거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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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야 어야 죽어라 어 혹시 활 아야야야 떼지말고 야만요 방패네 아 활주지 제가 그 활은 레어 레어 활을 주는데 만약에 주면은 따라라따라라 어 야야야야야야 야 나는 1대1을 요청한다 너희에게 어? 너희에게 1대1을 요청한다 1대1을 어? 정정장당하게 어 자신있으면 1대1로 나와보시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어 긴메탈 자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당기면은 저기 앞에 있는 배 보이시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 배가 엔진 가동합니다 엔진 1단 불 켜지고 2단으로 변신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부릉부릉 띠띠띠띠띠띠띠띠 어? 메탈림 애청자 피해서 풀스포로 하신다는 소문이 아니야 그런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 그니까 지금은 그 말을 잘못 말했는데 그니까 애청자 그니까 그 분들하고 내가 예전에 많이 싸와봤어 아니까 그니까 옛날에도 그랬어 항상 따라오시는 분들 침입하는건 좋은데 자주 오지 말라고 그니까 저는 여러 사람하고 붙어보고 싶거든요 PVP할때도 근데 항상 그 맨날 싸우던 사람하고 싸우니까 예 그게 항상 저는 불만이었어요 여러 사람하고 붙어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그니까 풀스포로 한 이유가 그니까 새로운 사람들 한번 만나보려고 예 여기서 이제 좀 레벨 좀 올리고 그 뭐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성장한 다음에 예 새로운 사람 좀 만나보려고 과연 플스를 하시는 사람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그런 것도 감흥하고 예 안그러면 PC판으로 했지 예 근데 PC판 하면은 보나마나 어 보나마나 항상 보던 사람들 와서 또 PVP 할까봐 예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니까 싫어서 그런건 아니고 제가 아가씨님이 말했다시피 똑같은 사람하고 붙는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하고 새로운 PVP를 하는게 보시는 분들도 더 좋잖아 어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싸우면은 그 보시는 입장에서 좀 그잖아 예 저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그니까 예전에 있잖아 그니까 플스3에서 PC로 넘어간 이유도 그거고 예 하여튼 저는 그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그니까 뭐 또 그런것도 있어 또 이거는 또 예 욕먹을 수도 있지만 그 뭐야 플스4로 넘어가서 여기 한번 또 정복해보자 어 플스4 사람들 예 뭐 얼마나 잘한다고 예 다 죽여볼거였으니까 어 제가 또 여기 예 강력하게 제 닉네임을 여기 각인시켜주고 가겠습니다 하하 다 죽었다 생각에 예 예 형이 간다 하하 예 송빠따님 예 어서오세요 여기 여기 한 2회차 돌고 랩좀 올린 다음에 예 예 이제 예 다 학살하고 댕겨야죠 옛날 저 기억나시죠 옛날 그 가시반지 얻을 때 엄청난 학살을 하고 댕겼었죠 빨간호부망 심심하면 눌러대면서 아 아 피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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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소울 예 하시는 분들 예 미안하지만 좀 예 허블나게 예 좀 많이 죽이고 되겠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카타지케루 님도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그랑연수 늘면 예 무덥습니다 예 그 침입으로 빨간호부로 천승하면 천승하면 주는 반지가 가시반지 플러스 2짜리입니다 제가 그걸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 다크소울 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 얻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아마 얻은 사람 있을까 어 없지 않나 나 뭐 어 뭐야 이 사람 당신 뭐여 왜 여깄어 후아유 오이 가블란 기백 가블란 가블란 장빌 장빌 장라 네 아 가시반지 효과가 뭐예요 가시반지는 그 데미지 반사입니다 데미지 반사 그러니까 누가 날 때리면 그 자동으로 이렇게 세갈래로 정면으로 세갈래로 이렇게 화살 촉이 쭉 나갑니다 근데 예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하하하 추천하지 않는 추천하지 않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필요없어 가지만지 따윈 하하하하 벚꽃임도 어서오세요 잠깐만 방장님 무기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PVP용 어... PVP용 추천한다면은 그...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괜찮거든요 PVP용으로 이거 있죠 자인의 도끼창 이게 데미지도 은근 잘 나와요 예 지금 스탯이 부족해서 못쓰는데 이 자인의 도끼창은 자인의 도끼창은 자인의 도끼창은 자인의 도끼창은 자인의 도끼창을 잡으면은 일정 확률로 자인의 도끼창을 들고 있는 애들을 잡으면 일정 확률로 주거든요 이거 강화해서 쓰시면은 이거 우회로 좋습니다 양손 들고 하면은 패링도 안당하고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에... 그러니까 PVP를 좀 잘하시면은 뭐 다른 무기 써도 상관없는데 PVP를 잘 못한다 에... 내가 좀 PVP가 좀 약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에... 이게... 에... 이게 의외로... 승률이 약간 올라갈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패링이나 뭐 이런것들 안해도 에... 상당히 그... 승률을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아 뭐 자꾸 밑에 타켓이 나쁘냐 어... 자인의 도끼창 추천합니다 에... 긴 메탈에... 에... 에... 추천 무기 이게 그니까 뭐라고 해야지 옛날에 옛날에 우리 이거 뽁뽁이라고 들어봤죠 뽁뽁이 약간 뽁뽁이 스타일로 상대하시면 됩니다 양손 들고 거리 재면서 상대방이 굴러서 딱 굴러들어오잖아요 근데 굴러고 딱 일어날 때 좀 팍 찌르면 에... 맞는 데미지도 은근 세서 에... 한 한... 한 네다섯대 찌르면 뭐 벌써 헬렐레하는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하여튼 도끼창 많이 보여드렸는데 도끼창 어떻게 쓰는지 어우 저 밖에 애들 많은데 이리와 잠깨를 맞으니까 아프지 임마 으응? 아픈 것이요 좋아요 자 여기도 이게 아마 도적 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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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 옷 갈아입자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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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이 뭐... 야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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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칼끝만 딱 휘어지면은 이거 진짜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어? 삐리비리비 하하하하 아라비안 나이트 아 대검도 좋죠 아 근데 이제 야 저한테 추천해 달라길래 에 저는 이제 pvp용으로 그 뭐 이것저것 많이 쓰지만 에 이게 괜찮다 이말이에요 여러가지 추천을 합니다 아 아 쓰읍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Aaah